이 상태에서 팁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 박자 반죽이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 들어가는 듯하지만 마지막에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프는 지자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한 끗 차이로 달라지는 리듬의 기술 십육분음표 싱코베이션을 활용한 밀어주고 당겨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정말 한 끗 차이로 달라지는 음악의 기술, 연주의 기술이니까요.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시죠. 지난 시간 저희는 십육분음표 리듬 연습과 십육분음표 싱코베이션을 활용한 여러가지 리듬 연습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여러 연습곡을 더불어서 십육분음표에 대한 리듬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면요. 탈분음표로 표기되어 있는 리듬 자체도 십육분음표의 싱코베이션을 활용해서 당기거나 밀어줄 수 있으실 텐데요. 이거에 대한 예시는 교재 32, 33페이지에 무시로라는 예시곡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전 교재에서는 탈분음표를 활용한 노래 연습들을 해보았는데요. 3권으로 넘어오면서 십육분음표에 대한 연습을 꾸준히 하게 되었죠. 그리고 십육분음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십육분음표가 들어간 멜로디들이 팔분음표보다 조금 더 화려하고 멋있게 들린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32페이지의 무시로를 보시면 팔분음표의 연주와 십육분음표 싱코베이션을 활용한 연주가 얼마나 다른지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바로 예시로 바로 첫 번째 마디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악보에는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이런 식으로 팔분음표로만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십육분음표 싱코베이션을 활용해서 미리 당겨주고 밀어주게 되면 아랫줄과 같이 표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앤 이 첫 번째 줄을 두 번째 줄과 같이 원, 투, 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십육분음표의 싱코베이션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이미와 같이 첫 번째의 십육분음표, 두 번째의 점팔분음표가 같이 나오는 경우 이미하고 두 번째 멜로디에 악센트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난 십육분음표의 싱코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멜로디 흐름상 이미 8분음표로 쿵짝 이렇게 떨어지는 리듬보단 구궁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미에 대한 멜로디 표현이나 가사 전달력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싱코베이션을 활용해서 리듬 페이크를 해주신 거죠. 그렇다면 싱코베이션을 활용해서 리듬 페이크를 하게 되면 표현에 어떤 점이 유리하게 될까요? 상행하거나 하행할 때 조금 더 악센트를 넣어주고 싶을 때 내 임의대로 리듬을 변경해서 리듬 페이크를 넣어서 새로운 멜로디, 새로운 리듬으로 만들어서 멜로디를 조금 더 여러 가지 느낌으로 표현해낼 수 있겠죠. 특히 두 번째 마디의 이별인데 여기와 같이 구궁궁짝궁짝으로 8분음표와 같이 무난하게 흘러간 이 리듬보다는 구궁짝짝 이렇게 구궁짝짝 이 리듬으로 이별인데 리듬을 바꿔주시게 된다면 이별인데 이 가사 4개, 4개의 단어가 이별인데 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노래를 하는 연주자들은 가사 전달을 위해서 혹은 멜로디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리듬 페이크를 넣어주시는데요. 원곡자가 보컬, 그러니까 가수의 곡이 원곡인 경우에는 원곡을 불러주었던 가수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서 그 리듬을 최대한 표현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마디의 이별인데 이런 리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리듬에서 여러 곡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씩 당겨주는 이 리듬 조금 익혀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나훈아의 무시로에서는 싱코페이션을 활용한 당기기 기술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슬퍼도 울지 말아요. 여기서도 울지 말아요. 이 리듬을 8분 음표로 쿵짝쿵짝쿵 이렇게 흘러가게 놔두는 것보다 울지 말아요. 이렇게 싱코페이션을 활용해서 울지 말아라는 4개의 단어를 조금 더 강조한 효과를 내주고 있죠. 섹소폰으로 연주하시게 되면 이 리듬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마디 나와있는 당김음을 활용한 리듬 더 보시죠. 이미 때늦은 이별인데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마디 이별인데 여기도 이별인데 8분 음표 8분 음표 리듬을 이별인데 이렇게 리듬을 변화시켜줌으로써 4가지 음을 하나하나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되신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무시로 연주곡을 보시게 되면 한 단어 단어 가사에서 주는 단어 전달력을 위해서 싱코페이션을 활용한 예시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당겨주는 리듬을 어떻게 잘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곡의 표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예시들을 많이 적용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뒤로 40, 41페이지에 나와있는 연습곡 12번 내 사랑 내 곁에 나 42, 43페이지 연습곡 13번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과 같이 한 마디에서 다음 마디 그러니까 한 박에서 그 다음 박까지 궁짝궁짝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궁짝 이렇게 앞에 있는 강박을 16분 후 표로 조금씩 일찍 당겨온 예시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을 보시게 된다면 원래는 이랬을 리듬이 16분 후의 싱코페이션을 활용해서 미세하게 첫 박, 정박이 당겨져 오는 리듬들을 쉽게 익히실 수 있는데요. 옛 트로트보다는 70, 80 포크송이나 가요에서 더 많이 쓰는 리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70, 80 포크송이나 현재 가요와 같은 곡을 연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16분 후의 싱코페이션 꼭 연습해 보셔야 할 텐데요. 이전 16분 후의 싱코페이션 리듬 연습을 같이 해주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노래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16분 후의 싱코페이션을 활용한 당기기 밀어주기 꼭 곡에 적용해 보시고요. 애드립이 들어가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연습이니까요. 리듬 페이크부터 꼭 익히신다 생각하시고 16분 후의 싱코페이션 16분 후의 여러가지 리듬 연습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편집해주세요. 구독 Xin sedan